그렇지 연습을 자 그래서 근국이 A의 22 뭐지? 뭐지? 기다려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저 피 뭐라고요? 파이그야? 너 스피킹했어 안했어? 어 스피킹했어 스피킹이 뭔지는 알아 아니요 스피킹이 뭔지 몰라? 네 흐흐 이 친구 봐라 왜요? 떡밥 때리러 간다 너 선생님 넌 떡밥 때리는 사람이야? 스피킹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주려고 왔지 너 A의 22이잖아 그치? 네 여기 보면 스피킹이라고 보입니까? 네 스피킹해야지 네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해가지고 네 C D D 뒤끼끼따라이키 네 D 여기 세 모임 네 다음 모 그래서 네 그래서 선생님께 마지막에 제출 알았어요? 네 스피킹해야 돼 네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을 스피킹 네 P 뭐라고? P P는 I는 I I I I 그래서 몇 가지 소리가? P P G는 I I I I I I I P E 그럼 몇 가지 소리? P P P G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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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P P P P P P P P 굿 아 .... 뭐지 뭐지 너 진짜 공부 똑바로 안 해 와? 어? 응? 놀러오냐? 놀이터야 여기가? 아니요 그러면 일로와 네 니가 잘했어 지금? 아니요 근데 손 들어 무슨 소리나 이거 에프는? 아이는? 아이는? 무슨 선생이야? 울거야? 울 예정이야? 아이는? 뭐 억울해? 억울하냐고 뭐가 억울한데? 역시 애기네 애기 억울하냐? 억울한 거 뭐가 억울한지 얘기해봐 응? 누가 집에서 공부 못하겠어? 응? 응? 아니면 회사 가느라 바빠서 못했어? 응?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? 그럼 뭐가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응? 응? 선생님 들어보고 선생님 억울한 일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자 다른 공부 안해요 어떻게 쉬어요 아 하루종일 응? 어? 하루종일 다른 공부했어? 응? 하루종일 했다고? 응?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슨 공부했는지 얘기해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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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결했어 응? 무슨 공부했어? 뭐야? 소화기를 응? 하루종일 응? 응? 그거 끝나니까 몇시? 응? 10시 축제가 많았구나 응? 응?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? 왜 울 일이야? 선생님 오늘 다른 공부하느라고 10시에 끝나가지고 영어 공부할 시간 없었어요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되지 다 쩔고 쳐 울고 있어 애기야? 아니잖아 울 필요 없어? 가서 앉아 네가 할 시간이 없었으면 선생님 한 시간을 많이 못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응? 뭐 다 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열심히 했는 것처럼 앉아 있으니까 선생님이 당연히 잘 할 거다 했는데 어? 틀리니까 선생님이 혼내는 거지 왜 안 그래? 응? 어서 앉아 혼내리고 오케이 여기서 아이는 뭐? 여기 유치원이 아니다 아이는 뭐? 아이 아이 이 어 중에서 못했을까? 뭐라고? 이 애는? 뭔데? 합쳤어? 신 사랑해 신 오케이 뜻은 공부 연습 기억 못하지 그치? 응 패드 열심히 했으면 기억나는데 근데 이건 뜻을 모른다는 건 패드를 열심히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느러미에 지느러미 신 오케이 소리 신 쓰는 법 F F P가 아니고 F야 그렇지 F I I N 소리 pin pin이 아니고 자 선생님 입 봐봐 fin 민니가 아래 입술수 치면서 빈 빈 그렇지 뜻이 뭐라고? 빈 놈이 그렇지 오케이 집에 물고기 있어? 네 어떤 물고기 있어? 큰 거 있어? 작은 거 있어? 작은 거 큰 거 있어? 작은 거 작은 거 있어? 구피? 응 새끼 낳는 거 봤어? 아니요 아직 못 봤어? 오케이 소리 B B는? B B B I는? I, E, O I, E, O 중에서? E E G는? Q Q U, G 중에서? Q 합쳐서? Big Big 뜻은? 크다 크다 아니야 큰이야 큰 크다 하고 크는 다른 종류의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빅핀 한번 볼까 빅핀 빅핀 빅핀의 뜻이 뭘까? 빅핀의 뜻이 뭘까? 아니면 빅피그 할까? 빅피그 빅피그의 뜻이야 빅피그의 뜻이 뭐야? 큰 큰 큰 피그는 피그는 기억 안 나요? 빅피그 돼지 그럼 빅피그은 뭐겠어? 큰 돼지 그래 큰 돼지지 뭐겠어 그럼 빅피그는? 큰 지느러민 어떤이야 어떤 빅은? 어떤? 큰 오케이 소리 B 쓰는 법 B B B 소리 B B B 오케이 여기 계속 소리 맛은 틀리던 안 혼내리니까 말도 틀리든 마음껏 하세요 어 오케이 그러면 요것만 소리 내볼까? 응 음 어 어 어 엔 어 어 어 요것만 소리 내볼까? 어 어 어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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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 으 으 자 L은 O O 으 으 으 으 으 O O Y E E E E E E 그렇지. P는? 그럼 이거 합쳐서 모르겠어. 립. 립. 그렇지. 여기 립이야. 그럼 얘만 붙여주면 되는데. 일단 C는? 스크. 스크. 중에서 뭘까? 만약에 쓰면 합쳐서? 슬립. 슬립. 크면? 클립. 클립. 근데 네가 연습한 거 패드에서 들어 놓은 건 슬립이야? 클립이야? 클립. 그래. 오케이? 클립은 우리말로도 클립이지 뭐. 그 종이 이렇게 묶어둘때 쓰는 거 있지? 네. 그거 클립이라고 그러지. 소리? 클립. 클립. 그렇지. 클립. 오케이. 소리? 클립. 클립. 쓰는 법? C. L. I. T. 오케이. 소리? K. L. I. T. C. L. I. T. 다시 들어볼까? 클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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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네. 오케이. 계속해서 소리. 클립. 클립.endaverage. 클립. 플라야 방금 봤던 거네. L. L 은? o I 는? e o according to a p L. Iíb. M. I. E. O robi o e E. L. Ip. L. Ip. L. Ip. 근데 뜻이 뭐였더라? L.' Ip. Carrie. L. Ip. L. Ip. 이리 와 이건 패드 열심히 안 했다는거 딱 봄 립스틱 알아 립스틱? 네 립스틱 이렇게 쓰면 되겠네 립스틱 립스틱 립 입술 배웠어 안 배웠어? 배웠어요 근데 왜 몰라? 패드에서 다 했잖아 내가 근욱이 너한테 맨날 얘기해야지 패드 똑바로 하라고 네 딱 봄 지금 두 대 정립이야 네 축하해 소리 립 쓰는 법? 랄 랄 피 소리 립 립 뜻은? 입술 네 네 It's D 아닌 거 계속해서 핀 핀 핀은 아이는 아이잉 어 중에 이 엔은 얼 아님 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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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 몰라 핀 뜻은 핀이지 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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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어 I am 에 소리 fin 이건 소리 뭐였어 어 어 f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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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네 머리가 달라요잉 계속해서 워럴 워럴 워럴야 와 이 짧은게 워럴 소리 나고 난리 났다 워럴하면 어럴 소리 나고 어딘가 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R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맛든 틀리든 음 음 음 음 와인 와인이다 어 옛다 와인 아 와인 와인 음 으 으 워 이상한 운이 내지 말고 I는 뭐 중에 I E 어 중에 E 그럼 몇 가위 소리 위 위 N은 합쳐서 윈 윈 윈 뜻은 어 어 딱밤 세대 아 이기다 승리하다 윈 윈 오케이 소리 W 소리 윈 윈 윈 윈 L N I I I 이게 L처럼 생겼다고 L이냐 소리 윈 윈 윈 윈 뜻은 승리 승리하다 이기하다 이기다 그 다음 어 어 어 소리 어 어 어 SH 뭐 된다 했어 음 음 음 음 모르겠다 다음번에 모르면 딱밤이야 SH는 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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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E E 정해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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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못해도 최소한 반 이상은 해야될거 아니야 응 응 응 너 지금 지금처럼 계속하면 안된단 말이야 응 응 지금과는 다르게 하란 말이야 응 안그러면 너 계속 딱밤이야 네 세게 때릴거야 이제 네 소리가 뭐라구요? SHIT 뜻은 배야 배에 네 SHIT SHIT 오케이 소리 음 SHIT SHIT 쓰는 법 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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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P L P 이게 L이냐 이 소리나는게 L이 을 소리나는게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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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나는게 소리 SHIT SHIT 뜻은 BE 소리 SHIT 아이 이쪽으로 와서 앉아 D D는 D I는 I E O 중에 E G는 Q Q G 중에 Q 뜻은 소리는? 딕 뜻은? 땅을 파다 소리 쓰는 법 딕 아이 딕 소리 딕 자 시험 다음번에도 또 뜻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딱밤이라 했어 패드 똑바로 해. 알았어? 네 내가 이게 어떤 소리가 어떤 뜻이다 생각하면서 패드 하란 말이야 네 알았어? 네 고맙습니다. 점 잘 치시구요 예언니 컴온